마태복음 6장 29절 시작. 어이 솔로몬 동생 들어서 자네가 누린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 더 붙어드네. 그러면 우리가 누린 영광은 이파리 하나만 더 붙어드네. 그걸 가지고 사네 못 사네 죽네 사네 그 실제음소리 하지 말고 오늘부터 입었거나 먹었거나 뭐 했거나 예 라이스 나뭇잎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사세요 그냥. 하오 복사님 죽을 것 같아요. 잔소리 하지 말고 네가 죽을 것 같은 그 일이 요것도 안 돼야. 솔로몬 왕 당신 이것만도 안 돼. 이건 주님이 어떤 얘기여. 네가 누린 영광이 이 꽃의 영광도 안 되는 거다. 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무얼 사네 못 사네 죽네는 어찌냐 그냥 살아. 하면 그냥 할렐루야 하고 사는 거예요. 오늘부터 이제 걱정 끝났어요. 다 해결됐어 왜? 죽은 것이 무슨 말이 많아 그냥. 그러니까 설교가 뭔가 봤더니 간단히 막 죽여놓는 것만 그래요 그냥. 제일 설교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죽여놓는 거예요. 죽으면 그냥 다 해결돼 버려. 할렐루야.